최근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넘었는데요. 이런 수익을 올린 것은 8년 만의 일입니다. 다만 모바일 부문에서 적자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LG전자의 실적과 사업 현황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가전 부분, TV 부문에서는 참 좋았군요. LG 시그니처 프리미엄 제품들이 굉장히 호황이 됐고요. LG그룹이 창립된 지 70주년인데 그 앞에 아주 선두주자로 LG전자가 지금 굉장히 실적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만 영업이익을 더하면 전년도에 1조 3천이라는 영업이익을 벌써 넘었거든요. 그래서 70주년의 용트림에 지금 장단을 같이 마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부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3천억 정도의 손실을 봤다 그러는데 어저께를 통해서 오늘 밝혀진 얘기가 천억 정도가 지금 일회성 특허에 관한 비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에 알려지자 삼성은 어저께 해서 오늘 장이 열리면서 떨어졌는데요. 지금 LG전자는 계속 9만 원대 이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모바일 부분도 지금 V30의 호황,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예상치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V30 얘기를 해주셨는데 V30가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됐지만 해외에서는 출시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4천억 원가량이고 이번에 적자를 기록하면 10분기 연속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Q6가 600만 대밖에 G6가 600만 대밖에 안 팔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천만 대가 넘어야 사실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능의 완성도에 비해서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제부터 실적들이 나와서 4분기에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조금 더 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 적자가 1천억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선 제품이었던 G6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나오게 될 차기작에서 들어갈 CPU라고 그러죠. AP라고 하는데 스냅드래곤 845를 삼성이 S9에 그러니까 갤럭시 S9에 전량으로 독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엘다 무르타친이라고 러시아의 모바일 리뷰 닷컴의 편집장이 자기 트위트에 올린 거를 이게 루머처럼 돈 겁니다. 이분의 전망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엑시노스 995를 자기네들 자체로 개발한 것들을 지금 탑재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요. LG가 자체 개발했던 말씀하시는... 뉴클런이죠. 네. 뉴클런은 지금 완전히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접은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고요. 콜콤에서 AI를 탑재한 AP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에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LG는 자체 개발하고 있던 프로세스 프로젝트는 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더 시장에서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콜콤에 AI가 달린 AP를 탑재한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목돼서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LG의 가전 제품들이 IoT 서비스 때문에 인공지능이 필요한 상황인데 LG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달린 AP를 탑재를 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IoT 말씀하셨으면 모바일보다는 그런 IoT나 가전 쪽에 AP를 AI를 지금 넣는 쪽으로 모든 인력과 장비 그다음에 연구진들을 지금 사실 전진 매체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지금은 VC로 다 VCT라는 자동차 전문 또는 가전 전문 계획들로 지금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LG 이야기해봤습니다.